스플리트 칸트랙츠 골드는 라이센스와 골드 스플리트 계약을 통합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스플리트 칸트랙츠 골드를 구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dpiu.com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사인인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세요. 기본적으로 골드 스플리트 대시보드가 열립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면 구매 가능한 패키지 목록이 표시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고 버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세요. 결제 수단을 선택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현재 결제는 얼터머로만 가능합니다. 얼터머 토큰을 선택한 후 확인 란을 체크 표시하고 버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조건에 동의하는 의사를 확인하세요. 결제하려면 지정된 원레드로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정확한 금액을 보내주세요.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알림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다 됐습니다. 스플리트 컨트랙트 골드 패키지를 성공적으로 구매하셨습니다. 이제 마이 컨트랙트 페이지로 이동하면 결제한 계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문 번호를 클릭하면 결제 정보가 포함된 청구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후 골드 스플리트 라이선스 사용량, 라이선스 유시지, 리젯 대시보드의 값이 바뀌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